어? 키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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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, 어디? 어디, 어디? 뭐? 어? 여기. 어디, 어디? 드래프터? 도는 거여, 여기. 몇 살이에요? 우리는 이게 텃밭 바꾸기를 계속 해오고 있어요. 그래서 부모님한테 혁조를 처음에는 요청을 했어요. 이랬더니 정민이가 직접 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정민이랑 일이 바뀌신 거 아니에요 지금? 난강 때에도 다 구부리는 게 많아서 쟤한테 해보라고 그랬더니 잘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. 아빠 뭐 하는 거야? 아니 아니 아니! 정민이 거라고 이게? 네. 오빠 자, 오빠 자, 널 데리러 가. 야, 아빠 달려보자! 야, 안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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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안 돼, 안 돼. 여기 쪽인데. 할아버지 저기 계세요. 할아버지? 농장에 있는 이길레인이 어딨어요. 다 같이 하는 거죠. 우리 그거 잘해줘 평소부터. 벼 같은 거 잘하는 거 보면 좋긴 한데요. 일하는 게 싫어요.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좋아요 일하는 게. 제가 농사를 주면서 밥을 먹고 오시죠. 형님 네 덕에 맛있는 거 먹긴 잘 먹는데 좀 아버지한테 갑을 주는 거 같아요. 흑에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나 봐요. 우리를 그냥 하는 게. 얘가 어렸을 때 많이 아파가지고 죽다 살아나느라 천천성 심장병이었거든요. 캐릭터로 할 일이 있을 때만큼은 정말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그런 얼굴 천진낭나는 그 얼굴 그 모습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. 하고 싶다는 거는 다 미뤄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. 왜 왔어 왜 왔어. 누구예요. 여기 지금 맞아요. 몰라요. 아니 왜 이렇게 부끄러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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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희가 오빠 좋아요. 처음에는 동네였는데 트랙터 끄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. 좋았어요. 제 꿈은 영농 후계자가 되어서요.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심하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열심히 농사를 짓는 게 제 꿈이에요. 크게 다 된다. 감사합니다.